닥터스테판 닥터스테판 29회 시작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정세의 초점은 북의 장성택 사건과 남의 반정부 투쟁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죠 코리아 정세의 최근 두 가지 초점입니다 북에서 장성택 종파 사건이 발생해 단숨에 정리된 것과 남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이 발전해 항쟁 조짐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는데 남의 정보원이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요 남이 북상을 알고는 그게 정보원의 일이죠 그걸 정보원의 최대 위기, 박근혜 정권의 최대 위기를 모면하는 데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바람에 그간 남에서 난리법석을 떤 게 무색해 보이게 됐습니다 남의 항쟁 조짐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고요 정보원이 이번에 바닥을 드러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많은 이야기들 함축한 말씀드리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먼저 장성택 사건부터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종파 사건입니다 북에서 종파는 결국 반당 반혁명 사건이고요 반당 반혁명은 곧 반국가 반인민입니다 이에 군대 인민이 격하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노동자, 농민, 교수, 학생들의 목소리가 노동수입문에 실려 있죠 태성 할머니 이야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6년 8월 종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일성 주석에 힘을 준 할머니죠 1956년 8월 종파 사건 최창익 연안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소련파가 가세해가지고 김일성 주석이 동구 순방 중에 정치 쿠데타를 벌이려고 했죠 김일성 주석은 해방 직후부터 일관되게 민족주의자들에게 국가 요직을 주고 김일성 주석을 따르는 항일발산들이 아닌 다른 공산주의 정파에겐 당의 요직을 줬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분잡하는 원칙을 견제했는데요 그래서 1956년 당중앙의 절반이 이런 종파 세력들이 차지하게 됐죠 그때의 정치 위기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후반 이 두 번의 고난의 행군 외에 중간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인데 1950년에서 53년까지의 코리아 전쟁보다 더 힘들었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놀라운 얘기죠 그만큼 반정파 투쟁이 북의 역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의 진보 세력 특히 NL들이 명심해야 하는데요 그랬다면 지난해 통합진보당 분당 사건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투쟁이나 올해 투쟁에서 더 잘 역할했을 것이고 최근에 이른바 로우 사건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NL과 PD,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 또는 자주계열과 평등계열 이 둘을 합쳐야 비로소 진보 세력이 이루어지죠 여기에 급진적인 자유주의 세력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급진화된 자유주의 세력이 모두 하나의 통합적 진보 정당으로 뭉친 것은 매우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급진자유주의 세력이나 PD 세력이나 또 일부 NL 세력이 탈당함으로써 NL당도 아닌 NL일부당으로 전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북당 프레임에 걸린다든지 심지어 내란음모당으로 규정되면서 강제해산 직전인 상태에 있는 것 이 사태를 두고 김진숙 민준우 총치도 의원은 현장이 무너진 자리에 종파의 독버섯만 자란다고 했습니다 종파라는 비판이 노동운동과 투쟁하는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이거 섬찟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종파는 암이고 암은 제거 대상입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 종파가 있는 조직하령 통합진보당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종파의 문제점 해독성에 대해서는 북의 역사가 잘 보여주는 바고요 그래서 1967년 당시 김정일 비서 주도로 당안의 유일상체계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고 그때 김정일 비서는 1960년 8월 25일 군을 지도하기 시작하고 1964년 6월 19일부터는 당중앙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김일성 주석 하에 김정일 비서가 주도했다는 거 이거 주목해 봐야 됩니다 김일성 주석이 포용력을 강조하고 있을 때 젊은 김정일 비서가 앞장서서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1심 단계를 이뤄내는 것 이것은 김정일 비서의 생에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장성택 총파를 정리하는 것을 김정일 총비서 생전에 했어야 했는데 김정일 총비서가 포용력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젊은 김정은 당시 군사의 부위원장이 앞장서서 그러나 참고 또 참은 경우죠 이 경우도 심지어 2010년에서 11년 김정은 제1비서의 현지 지도를 장성택이 집중적으로 수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김정은 제1비서가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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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정치국 결정서 표현에 나온 대로 말하면 경고도 하고 타격도 주고 그러나 도수를 넘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에서 제거하는 그 일당을 숙청하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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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즉 암으로 판명나고 더 이상 좌시하다가는 당이라는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상태에 이뤘기 때문에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를 죽일 수 있겠다 판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했다는 거죠 제거했다는 겁니다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당과 혁명에 끼친 해덕조 국가는 대단히 크다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소고 3년 상도 치리지 못한 때에 정성택 일당이 감행한 배운망독한 범죄 행위는 우리의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치손농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장성택 일당이 감행한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경야는 김종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당 중앙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성해 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의 칭호를 박탈하며 우리 당에서 출당 제명시킬 때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당에서는 장성택 일당의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주시오면서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타격도 주었지만 응하지 않고 도수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장성택을 제구하고 더 일당을 숙청함으로써 당 안에 새로 싹트는 위험촌만한 분파적 행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기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혁명의 원칙을 쳐버리고 당의 용도에 도전하며 당과 국가의 리익, 인민이 리익을 침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지기와 공로의 관계없이 초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한줌도 못대는 반당 반혁명 정파본자들이 아무리 쏠라닥거려도 경야는 김종운동진을 단결의 유일중심, 용도의 유일중심으로 바투러 나아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혁명적 신념은 절대로 흔들어 놓을 수 없다 현대판 정파이며 우리 당 대열에 우연히 끼어든 불순문자들인 장성택 일당이 적발 숙청됨으로써 우리의 당과 혁명 대원은 더욱더 순결해지고 우리의 일심 단결은 더욱 백배해지게 되었으며 주체 혁명 위협은 승리의 한계를 따라 더욱 활력이 넘쳐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때의 원칙은 주동은 치고 피동은 건지는 원칙입니다 지금 남측 보수 언론은 황정엽 사건 때 당시 2천 명이 숙청됐기 때문에 그보다 조직적으로 세력이 큰 장성택의 경우에는 2만 명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북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1950년 8월 정파 사건 같이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심각하고 복잡하고 위태로웠던 시기에도 중국과 소련을 배후 세력으로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나라로 가라 했습니다 김성수석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삽시간에 다 튀었죠 물론 최창익은 예외였죠 주동이니까 참고로 카스트로도 말입니다 1990년대 초 소련 동구 붕괴 후에 닥친 경제 위기 소련 중심의 세부 코메콘에 들어가 있는 쿠바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했죠 그때 반정부 시위가 크게 열렸어요 그 보고를 받은 카스트로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 시위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 당시 군중들이 저형 가문 전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시위는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때 카스트로는 시위 군중들이 뭘 요구하는지 직접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게 특히 미국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죠 사회주의 나라나 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무지 반곤반북 세력의 악선전으로 생기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김정은 제1비세의 리더십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보면 되겠는지요 북의 군대 인민 정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미국과 남해 보수 언론들은 북의 체제 위기가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상식적으로 암이란 종파를 그대로 놔두다가 종파의 군사 또는 정치구 대타로 1950년 8월 종파사건처럼 정권위기 체제 위기가 생기는 거지 그런 세력이 정리됐다면 비유하면 논밭의 잡초가 제거되면 다른 곡식 채소가 잘 자라는 법이죠 실제로 1956년, 1967년, 1969년 종파들이 정리된 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 유일적 영도 체계가 확립돼서 즉 북이 말하는 1심 단결이 강화돼서 나아가 혼연일체로 김정일 국방위원은 생전에 혼연일체는 1심 단결보다 도수가 높은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단결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주체 역량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조직적 단결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 이렇게 북은 조선 노동당을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1심 단결과 혼연일체의 힘이 작은 나라 북으로 하여금 초대국 유일 패권국인 미국과 맞서 승승장구하게 만든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의 군대와 인민의 정서는 대표적인 발언들이 말해주는데요 노동신문에 나온 몇 가지만 인용하면 천리마 제강연합소 직장장은 전기로 속에 몽땅 쳐놓고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려도 직성이 풀리지 않겠다 낙원기계연합소 직장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역사의 쓰레기 인간 오작품과도 같은 놈들의 숨통을 우리 손으로 끊어놓고 싶은 심정이다 세길협동농장 선동호는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 논밭에 도단한 잡초를 말끔히 없앴을 때가 제일 기분이 상쾌하다 잡초를 제끼면 이삭은 더 알차게 무르익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은 사상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대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상전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요 여기서 북과 중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은 말 그대로 사상만 비판하는데 중국은 사람 자체를 비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은 계급투쟁을 사상을 대상으로 한 사상투쟁으로 전환시키는데 중국은 사람 자체를 대상으로 한 대적투쟁으로 전환시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게 북코리아식 사회주의와 중국식 사회주의의 가장 큰 역사적인 차이 중 하나인데요 리더십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모태통의 문화대혁명식 좌경망동주의적 오류에 이어서 등서평의 개혁개방식 우경수정주의적 오류가 나타나 국가가 사실상 자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공산당의 유일지도 체계와 중국인민해방군의 혁명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 북이 선군혁명,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혁명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다소나마 균형을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북에는 하나의 사회정책 생명체라는 의미의 하나의 대가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어버이 수령님, 어버이 장군님, 어버이 원수님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회정책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때 북은 김일성 주석 이래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본인, 현재, 사상입니다 본인이란 말은 가족 때문에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는 연자제가 없다는 거고요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경력은 참고할 뿐이지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사상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성택 종파 사건이 벌어져도 북은 연루자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서 매우 신중하게 사람당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파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남의 언론에 나오는 무슨 삼족을 멸한다든 이따위 소리들은 전혀 북과 맞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남의 정보는 북의 이미지를 중세 온건 시대의 조선처럼 묘사하지 않습니까? 대북 모략 심리전이죠 마치 남 코리아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사극 드라마처럼 이방원이 어쩌다, 세조가 어쩌다 이러는데 북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가지고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벌이고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하는 이런 과정에서 인민군 보안원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장성택이 끌려나가는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이른바 북조선 사극 드라마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김정은 제1배서 제1위원장 최고세련관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적 영도체계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 당과 군대와 인민이 김정은 제1비서를 중심으로 첫석가시의 단결에 있다는 거 그래서 김정은 제1비서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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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다가 그 한계를 넘겼다고 판단됐을 때 11월 말 삼지연 백두산이죠 마지막으로 결심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석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혁명의 성산으로 보지요 북은 백두산을 그리고 김정일 총비서가 소년시절의 10대죠 백두산 답사 행군기를 발기해서 종파들에게 사상적인 타격을 가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되새기면서 찾아간 거죠 그리고 마침내 12월 8일 날 정치구 확대회의가 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40년 동안 당사업을 하면서 장성택이 오만해진 거죠 착각에 빠진 겁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총비서의 신임에 감히 배반하고 김정은 후계자 유일 영도의 중심을 흔드는 지경이 이르는 거죠 남의 보수 언론의 그 보도에서도 북의 중요한 행사 때 삐딱하게 앉는다든지 두리번 두리번 산만하게 행동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잡혔어요 그게 나는 다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한심하고 황당한 그런 현상인데 사람이 변질되면 이렇게도 갑니다 그래서 군대 인민들의 충격도 더 컸고요 그것은 손바닥 손가락 손톱으로 해를 가리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지금 노동신문에 실리는 군대와 인민들의 목소리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죠 다시 정리하면 북에서 대단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가 장성택과 그 일당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김정은 제일비서의 유일정 영도 체계는 확고했고 김정은 제일비서가 오랫동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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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다가 그 한계를 넘기자 어쩔 수 없이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정치구 확대 회의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어떤 반대 토론조차 없었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일심 단결된 모습 이건 60대 40의 역량 싸움이었던 것이 아니라 99대 1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싸움도 아니고 결심 문제였던 거죠 김정은 제일비서의 결심 문제 그걸 정보는 북조선 사극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암투가 벌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면서 남과 미국의 보수 언론들은 북의 체제 위기가 심각하다 곧 급변 사태 북이 붕괴한다는 거죠 임박했다 이따위 소리 하다가 정치국 확대 회의 과정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한 방에 정리됐죠 참고로 동남아의 캄버데아라든지 아프리카 일부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피해 숙청이 거의 학살 수준으로 벌어지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영상을 흐리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고요 과거 소련이라든지 중국을 보더라도 피해 숙청이 광범위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사회정치적인 일심단결 즉 하나의 대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은 이것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 12월 5일 서거한 만델라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거죠 만델라는 비록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주의화를 진전시키는 데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반인종주의와 관련해서는 불멸의 공적을 쌓았는데요 가령 집권 직후 경호실을 흑인만이 아니고 백인도 함께 꾸리고 그 유명한 럭비 경기에서 백인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등장한다든지 맷 데이먼이 나오는 인빅터스라는 영화가 이걸 잘 보여주죠 김 차장이 언젠가 말했듯이 하워드 진 옆에 살았던 맷 데이먼은 이런 정책 영화에 많이 나오고 잘 어울립니다 책의 발화를 그린 체라고 하는 스티빈 소더버그 영화에도 잠시 까메오 출연을 했죠 오바마가 그 만델라 추모식에서 쿠바의 최고 리더인 라울 카스트로와 악수하는 장면이 오늘 보도됐습니다 만델라 정신을 활용하기 위한 거죠 이 장면이 연출된 거라면 영국 총리와 덴마크 여성 총리하고 같이 한심하게도 추모식 중에 셀카를 찍다가 구설수에 올랐죠 옆에 미셸 부인은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오바마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북의 최고 리더들은 북을 미제국주의와 당당히 맞서는 군사강국, 정치강국으로 만들고 이제 경제강국까지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하겠다고 하면서도 하나의 대가정, 사회정책으로 일심단결 나아가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를 건설했기 때문에 김혜성 주석, 김정일 총비서에 대한 평가는 만델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이 만델라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온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었다라고 본다면 김혜성 주석, 김정일 총비서에 대한 평가는 어떠해야 하겠는지 이중기준이 있어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돼 있는 것은 대북 모략 심리전의 영향이 크고요 세계적으로든 남코리아적으로든 이번에도 열심히 보수 언론들과 포털사이트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보원이라든지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같은 데가 하는 일이 이런 거죠 대북 모략 심리전 허나 이런 일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선에 개입해서 박근혜에 당선시킨 데 혈안이 된 2,200만 건, 2,300만 건 세계를 놀래오는 신기록을 만든 거 아직 기네스북에 올라가진 않았나요? 지금 결국 부메랑이 돼가지고 정보원, 박근혜 정권의 존립 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만델라 장례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당초 남아공 정부의 방문 계획을 통보했다가 약 700만 세계를, 그러니까 21억 원이죠 이 정도 일은 예상 경비를 듣고 방문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말은 경비가 너무 나와서 그렇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만델라가 생전을 줄고 이스라엘을 비판한 점을 의식했다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자유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자유 없이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의식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누가 하고 있는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의 평화를 누가 추동하고 있는가 중동과 극동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가령 이란을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강력한 국방공업을 가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어디인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소는 국제사회에서 특히 진보세력에게는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에 강력한 군사적 지원 나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기여를 한 지도자로 널리 인정돼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가령 언제 한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쿠바 사람이 와 있어가지고 제가 쿠바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진보 운동가한테 들었던 이야기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곤란고원이 있잖아요 굉장히 가파른 경사인데 그 곤란고원을 넘어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섰던 군인들이 바로 쿠바 군인들이었어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요 콩고라든지 볼리비아에만 체계바라와 쿠바 군인들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그게 쿠바죠 가스트로죠 그래서 그런 걸 언급하면서 그 쿠바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쿠바보다도 북코리아가 더 많은 국제주의적인 연대투쟁을 하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무장까지 동원하면서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그렇다고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아주 인상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북코리아에 대한 일부 잘못된 계례들을 쉽게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서구에서 쿠바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교정이 됐어요 오직 북만 남았어요 쿠바는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때 그렇게 고립하고 왜곡하는 그런 정책들이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쿠바는 그런 측면에서 널리 왜곡되고 있는 그런 선전선동 프로포갠더의 고립 봉쇄망을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북만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 수반이 김일성 주석과 함께 북코리아 열병식을 참관했던 사진이 떠오르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델라든 아라파트든 룰라든 젊은 시절에는 무장투쟁이라 가장 격렬한 반제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하다가 노년에 말년에 정권을 잡고 나서는 사회민주주의 수준에서 정치를 펴는 그런 현상들이 일반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그것도 소련 동구가 무너지면서 유대자본 제국주의 연합 세력에 맞서가지고 그것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최고 리더에 대해서 과연 국제사회에서 진보 세계가 어떻게 보겠는가 유대자본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아무리 왜곡선전을 해도 해를 손바닥 손가락 손톱으로 가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작 같은 민족의 절반이 너무나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서 정세에도 잘못 보고 남측 수구보수 세력들 그 배후에 있는 미제국주의 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언제쯤이면 벗을 수 있겠는가 빨갱이라든지 공산당이라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마녀사냥 메카시즘에 언제까지 노예를 있을 것인가 국가본법이라든지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반공반북 폭압기관들의 그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야만적인 프로포겐다나 탄압에 언제까지 주눅들어서 할 말 못하고 스스로 자기검열하면서 비유하면 뇌의 절반이 없는 특히 잔해가 없는 이성을 담당한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네요 네 역시 또 정보원이군요 정보원과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2,200만 건의 부정이 법정에서 확인되고 종교계까지 나서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김 차장이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회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종교계에서 정권 퇴진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공식 단체인데요 6.1 담화문을 통해서 올 한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선거 계획과 이에 대한 은폐 축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지난 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시국 단식 기도회를 통해서 정권 퇴진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또 5일에는 광주 지역 5대 종단 종교인들이 정권 퇴진 시국 선언을 했는데요 지난 대선은 불법적으로 치러진 부정선거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헌정유린이며 민주주의 파괴라고 선언을 하면서 정권 퇴진을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날 천도교 대표로 나선 이무원 선도사가 이야기한 건데요 천도교에서는 3.1운동 이후에 100년 만에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 하고요 24일까지 퇴진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5대 종단이 앞으로도 시국미사 시국 기도회, 시국 법회 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신학대 학생들의 시국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4일에는 처음으로 한신대 신학대 학생들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요 5일에는 부산 장신대 신학생들이 그리고 지난 11월 29일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 441명이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21만 건까지 포함해서 2,200만 건이 확인된 건데 그래서 추가 변경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벌써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 남은 2,200만에서 121만 건을 뺀 그 2천여만 건의 부정에 대해서는 현 검찰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특검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가지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특검을 요구했죠 그건 이미 여야 간의 특기 건설을 합의한 뒤인데요 남재준 정보원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한 그 특기만으로도 정보원은 아무런 할 일이 없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했죠 그러니 특검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정보원은 사전에 2,200만 건이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인지한 정보원이 뭔가 그 맞불을 놓는 여론을 호도하는 뭔가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성택 실각서를 퍼뜨리면서 북조선 사극 드라마를 찍었던 거죠 물론 그것은 12월 8일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서와 장성택이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끌려나가는 그 사진 때문에 북조선 사극 드라마가 우습게 됐죠 정보원이 뭔가 듣기는 했을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면 9월 달에 북의 장성택 측근이 망명했다 중국과 남코리아가 동시에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도 좀 이상한 소리인데 남코리아 대사관에 없다는 얘기죠 라오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려다가 중국이 막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11월 들어서 장성택이 김종훈 질비서를 수행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게 되자 그런 걸 엮어가지고 이제 장성택 실각서를 퍼뜨린 건데요 사실 미국이든 남코리아든 장성택을 주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걸 주목하면서 북에 뭔가 네버함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간 전술의 기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선 사극 드라마에 익숙해 있는 남코리아 민중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 그런 재미난 장면으로 이게 북을 붕괴시키는 급변 사태의 시발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식의 보도들 그랬는데 우습게 됐지요 너무 한 방에 단숨에 해결이 되는 바람에 정보원이 붕 뜬 상태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권 최대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린 거죠 중국에서도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내부 문제라고 그렇죠 중국은 이미 전략적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유대자본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총공세로 북이 곧 멸망할 것 같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쪽 편에 섰다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확인하고 이제는 물론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이 적지 않게 중국에 침투했어요 때로는 자본의 형태로 또 때로는 로비를 하면서 또 다양한 프락치 공작을 하면서 중국의 정책을 바꿔보려고 반북의 입장에 서게 만들려고 무진회를 썼지요 키신저도 나서고 별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최근에 방공식별구역 논쟁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확대로 광도로부터 북을 겁주려고 날아가는 비행대 또는 중국을 겁주려고 날아가는 비행대라는 공작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과 중국 간의 반제반미 군사전선, 무장전선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거든요 북과 중국, 러시아를 일방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과 남을 또 다른 일방으로 하는 극동에서의 군사적 대치전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첨예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거고 미국도 피버트 아시아니, 리밸런싱이니 라고 하면서 아지아 중심축으로 또 재군영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을 추진한다든지 미, 일, 남의 삼각군사 동맹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이라든지 호주 북부라든지 태국, 미얀마를 중심으로 하는 심지어 베트남까지 미군기지를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만 좀 덧붙이면 다민족 국가인 중국을 붕괴시키는 전략에서 티벳을 부각한다든지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천안문 사건이라든지 파륜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평화성을 준다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중국을 우경화시키고 중국 공산당 지도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미국이죠 그러면서 그 보시라이 사건과 같은 것을 부각해가지고 중국 지도부 내에 마치 상하이 방과 베이징 방에 내부 암투가 치열하게 전개된다든지 라는 식의 역시 중국판 사극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선에 대한 이러한 모략 심리전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동병 상년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남측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행동들은 갈수록 북과 중국 간의 연대를 공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하는 측면이 있어요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전략적으로 남에서 항쟁조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지요 이 추운 계절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항쟁이 벌어질 수 있겠는지 가령 최근 태국처럼 말입니다 항쟁조짐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중간 세력이 확실히 반정부 편에 서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종교계 전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아까 김 차장 잘 설명했는데요 박창신 신부를 비롯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만이 아니라 보수적인 주교회 산하 정의평화위원회에서까지 이건 매우 주목할 만한 겁니다 정권 대진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거죠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아까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16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청에서 시국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죠 중간 세력들이 움직이고 촛불 시위가 매주 주말마다 벌어지고 중간 정당이 민주당이 싸우기 직전이고 전면적으로 양승조 최고위원 장하나 의원 총때매고 앞서 나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철도 파업, 운수노조 파업, 민주노총 연대 파업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철도노조 파업은 이미 시작됐죠 광범한 파업을 옹호하는 시민위원회까지 구성돼 있고요 마치 1946년 9월 총파업, 10월 인민항쟁을 연상케 합니다 민주노총에서도 가장 힘 있는 단위입니다 운수노조, 철도노조 파괴력도 크고 사형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민영화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영어로도 프라이버티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사형화는 박근혜 친재벌, 친외국자본, 친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는 그리고 남코리아판 대처가 되려는 박근혜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영국의 대처는 사형화를 추진한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남코리아 버전의 대처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대처가 사망했을 때 사람들이 춤추고 그랬죠 네, 위치 스테드 이러면서 마주 달리는 두 기차 맞습니다 결국 누가 깨지겠는가 하는 건데요 정보원 국방부 대선 개입으로 정통성을 이미 상실한 박근혜 정권 표창원 교수가 잘 말해줬어요 이미 중간 세력이 다 나서서 싸우고 있는 판에 이게 정말 어려울 겁니다 셋째, 미군 남코리아군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령 제2의 광주 학살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이건 4.19 혁명처럼 남코리아 민중의 자체 힘으로도 막을 수 있겠지만 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독일 루이제린저와 만나서 한 담화문에도 잘 나옵니다마는 정말 북이 치고 내려갈 것을 심각히 고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은 것이요 북이 정말 오랜 기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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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지금 수많이 경고했던 것처럼 통일대전, 반미대전 이미 3단계 교육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만약 항쟁 정사에서 북을 자극한다든지 또는 남의 민중을 학살한다든지 하면 그걸 명분으로 최후 결심을 내리겠다 통일대전을 바로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면 반미대전이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핵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대전 3단계, 반미대전 3단계 그리고 반미대전 3단계를 핵전 3단계라고 부릅니다 그 1단계는 제한핵전이죠 미 본토까지 확대되면 확대 제한핵전 미 본토 전체를 초토화, 암흑천지로 만드는 슈퍼 EMP 포브스를 터뜨린다면 전면핵전 이렇게 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했는데요 4기의 슈퍼 EMP 포브스가 초전자기파 핵위성탄두가 세상 500km 극계도를 따라 돌고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5월 21일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기고했듯이 이런 위성탄두를 발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위성탄두가 아닌 그냥 대륙간다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성으로 올리지 않고 그냥 그 방향으로 쏴서 이 본토에서 터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퇴국에서 최근 잉락 총리가 국회에서 한 조기 총선을 공포했죠 계절상 불리하더라도 항쟁 역량이 강하고 투쟁을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튀니에이지도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월까지 제스민 혁명을 일으켰죠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과거 1987년 6월 항쟁 직전인 1986년 2월에 필리핀에서 민중 붕괴가 일어나서 마르코스 독재 정권을 붕괴시켰는데 지금 남코리아 항쟁 정세에서 딱 태국이 그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시나리오가 있는 듯 보일 정도예요 항쟁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바로 광범하고 단일한 연대연합차인데요 최근 비상시국 대회가 그렇죠 야당들이 일단 모두 단결해 있고 이건 가장 동의할 수 있는 안철수 측이 먼저 제의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 민주당 내 가장 우측이고 타협적인 인물이죠 그 김 대표가 나서서 상층 통전 하층 통전 동시에 제기했던 걸 이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토요일에 2만 3천 명이 모여서 집회 열었죠? 비상시국 대회입니다 이게 바로 위력적인 큰 덩어리 연대연합체 대규모 통일 전선체의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인데요 다 민중들이 알아서 만들기도 하지만 뜻 있는 사람들이 나름 지하 힘을 모으며 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종교계가 앞장서고 민주당이 따라 나가며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촛불 시위하는데 기층 민중들이 합류에 나서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통합진보당이 앞자리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분파 패권적인 지도부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미 진보민주 세력을 통합할 수 없는 조건에서 수구보수 세력의 집중적인 타격 대상이 된 조건에서 이른바 민폐의 진원지 동네복으로 전락한 조건에서 오히려 수구보수 세력이 야권연대의 한 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약한 고리로 삼고 이른바 내라는 모 사건을 조작하고 당 맞아 강제 해산 조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이건 마치 믿기처럼 진보민주 세력 측의 성동격서식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합진보당을 수구보수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치는 상황은 진보민주 세력으로선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항쟁조짐 시기 항쟁인박 시기에는 진보민주 세력에게 중간 세력을 앞세우면서 항쟁으로 치달아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즉 수구보수 세력은 지금의 항쟁정세를 막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아무리 쳐봐야 심지어 강제 해상까지 무리하게 시켜봐야 이젠 선거 변혁은 절대 안 되겠구나 의회 통해서는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진보민주 세력의 혁명적 각성만을 촉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민항쟁이 자동적으로 더욱 추동되는 거죠 만약 누군가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길 원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방금 거대한 흐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클로즈 트랙을 의미하는 건지 클로즈 트랙이라면 북과 유대자본 간의 가이드라인 합의를 말하는 건데 올 7월 9월 달에 방북했다고 하는 작년에는 공개적으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올해는 비공개적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서 합의된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강조한 의미는 그게 아니고 각계각층에 깨어있는 뜻 있는 앞서나가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 이신전심으로 또는 네트워크로 또는 그 이상의 공고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 참 어렵게 꼬아서 얘기했네요 한 두 글자, 세 글자로 압축할 수 있는데 아무리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까 철도파업 얘기 나와서 잠깐 이야기 드리면 코리아 포커스 메이데이인가요? 노동 팟캐스트가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철도파업 얘기가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의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이야기 들으면 철도노조가 박근혜 정권의 철도 사용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지금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이드의 이름 잘 지었죠 진보 노동뉴스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이름으로서는 너무나 적절한 것 같고요 첫 번째 회의에서는 권영길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적절하게도 철도노조 전 위원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래 현 위원장보다 전 위원장이 발언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로운 만큼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는 법이죠 김영훈 전 위원장은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기도 했죠 그리고 현재는 철도노조 조합원이죠 인상적입니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민주노동당 건설의 주역이었다는 거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초대위원장이었다는 거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초기에는 NL과 PD 자주결과 평등계열이 하나가 돼서 범진보시력이 단결해서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함께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에 철도노조의 총파업 그리고 운수노조, 민주노총이 연대해서 함께 투쟁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에 성과를 정치세력화를 이어나가는 데서 김영훈 전 위원장 같은 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96년 말 노동법 계약 반대 투쟁이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에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래서 1997년 국민승리21을 만들고 그것이 민주노동당 건설의 과도기 또는 견인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실천투쟁을 통해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이뤄나가는 원칙 그 과정 속에서 노동계급이 빠르게 각성되고 근본적으로 노동계급이 정권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노동계급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 이런 자가학이 어떻게 이뤄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약사적 사례가 아닐 수 없죠 김영훈 위원장 인터뷰에서 위원장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치 대통합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요 그 당시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김영훈 위원장이 지금의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민주노총이 분열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시간이 꽤 흐른 상황인데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문제 그리고 진보정치 대통합의 문제가 빨리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물러나게 된 계기가 바로 작년 민주노총 선거에서 직선제 도입을 유보하면서 그 책임지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왜 유보했어요 그 전에 통합진보당의 분당을 받기 때문이죠 그 직선제를 도입하게 됐을 때 민주노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열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단결이 중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올해 민주노총 선거는 3파전으로 이루어졌고 정파적인 NLPT 쪽 후보와 중도적인 통합적인 후보가 있었는데 다행히 중도적이고 통합적인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민주노총의 단결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단결과 혁신에 통합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훈 전 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수고보수 세력이 황당한 이른바 내란 업무 사건을 조작해서 사회민주주의 좌파 수준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어떠한 강령도 가지지 않은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위원정당으로 해산시키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21세기판 마녀사냥 메카시즘이 횡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또 한편으로 전민항쟁의 조짐이 일어나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이 강력하게 촛불이 횃불이 되고 들불로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투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또 이 투쟁의 성과를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진정으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혁신 통합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그런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제기된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로 정파적이고 분파적이고 패권적이지 않아야 한다 각계의 각층 모든 정파가 통합되고 단결하는 그런 의미에서 혁신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3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민중의 정치 세력화라는 대의를 봐서도 그렇고 정파를 초월해서 단결을 이뤄낸 유일한 조직 가장 강력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노동계급이 바로 우리 운동의 영도계급이고 주력군 중에 주력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시 궁금해지는데요 북은 미국과의 2013년 전면대결전을 어떻게 치를 생각이겠는지 지금의 전민항쟁 정세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듯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무관하지 않죠 북의 이론에서는 전민항쟁이 필수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민중중심의 대중중심의 사상이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항일 시기에도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너머의 항일무장투쟁 세력과 그 이남의 대중투쟁 세력이 하나가 돼 무장투쟁과 대중투쟁을 폭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민항쟁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해서 전략적 총로선으로 삼았던 겁니다 올해 2013년 상반기는 3월 말 4월 초에 북이 군사 정치적인 공세를 정말 대단하게 펼쳤죠 그리고 5월 리미츠 핵항모 타격단이 들어왔을 때 18일부터 20일까지 요격미사일 체제 시험 발사 10발 이 정도 선의 군사적 공세로 맞대응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5월 21일 소경다정글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소형화 경영화 다정화 정밀화라고 하는 북의 핵미사일의 실체를 글로 표현하는 이 발표가 그 일환이고 백미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10월에 미국 측에서 조지 워싱턴 핵항모 타격단이 성동격서가 아니라 성서격동 성서 즉 서해로 들어오고 격동 즉 동해의 핵잠함을 들여보내는 공세를 취했죠 이른바 10월 공세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북은 보도대로 구잠함이 막아서서 자기 희생적으로 영웅적 치우를 마치는 쉽게 말해 방어만 편거죠 10월 방어입니다 이건 올해 연말까지 거창한 변혁을 신년사 목표로 삼은 북으로서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란이 6개월간의 핵협상 잠정합의 정도로 중동에서의 거창한 변혁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아프간 문제의 해결은 없이 물론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만 이란이 안보리 5개 국가와 독일이 포함된 P5 플러스 1 이 6개 국가와의 6개월간의 잠정 핵협상 합의 정도로 중동에서의 거창한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나마 극동에서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북미 북일 북남 간에 오히려 핵항모 타격단 훈련이 벌어지고 맞춤형 억제 전략 하에 3단계 선제 핵 타격 계획이 발표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추진 등으로 심화됐습니다 그런데도 북이 이상할이 많지 침묵하고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월에 유례없는 항쟁 조짐 정세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항쟁 조짐 정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사적 공세를 통한 북미 반미 대결전을 벌이는 걸 자제한 게 아닌가 이건 곧 남측에서의 항쟁이 만약 실패하면 그래서 여전히 박근혜 새누리당 파쇼 공안 통치가 이어지고 가장 반북적이고 악질적인 종북 소동으로 통합진보당마저 강제 해산되거나 전대미문의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정보원 게이트 12.19 부정선거가 허재부지 된다면 즉 남측 자체의 힘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고 통일 재앙의 민주정권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땐 북도 더 참지 않고 최고 결심을 하겠다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겠다 이거로 보입니다 때문에 남해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파쇼 공안 통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바로 세우는 투쟁 즉 민주항쟁이야말로 코리아 반도의 치명적인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파쇼 투쟁이자 반전투쟁이고 민주수호운동이자 평화통일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코리아 반도에는 평화통일이냐 전쟁통일이냐 이 양갈래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투쟁하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중민족은 이 확증된 진리 진실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북에서 참고 참고 또 참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전민항쟁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려왔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 참고 또 참는 게 아니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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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는 겁니다 참고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49년에 당시 김일성 최고세련관이 남으로부터 북으로 향한 무장침습 그 공격을 참았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참은 겁니까 그것을 김정은 최고세련관이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당신은 철저한 재래전이고 무장침습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렇게 참은 건데 현대는 경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북이 2617번에 해당하는 만큼 참을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2월 이미 중순인데요 2013년 신년사에 나온 목표대로 거창한 창조와 거창한 변혁이 과연 연말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비롯한 북의 올해의 사회주의 건설 양상을 보면 성과를 보면 거창한 창조라고 표현할 만큼의 결실을 이뤄냈다 김정은 질비서가 업적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거창한 변혁 즉 통일혁명, 세계혁명, 통일변혁, 세계 변혁에 초점이 되고 있는 극동과 중동에서의 변혁의 과제들이 달성됐는가라는 데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을 절대화해서는 곤란하겠죠 상대가 있는 싸움에서 모든 걸 다 노출시키는 것이 되고 자가당책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 일정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2일 날 초전자기파 핵위성탄두를 지상 500km 극계도에 올리면서 시작한 그리고 2013년 2월 12일에도 제3차 핵시험이 있었죠 이런 북미 반미 전면대결전의 결말이 2013년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작한 북미 반미 전면대결전은 2013년 말까지가 아니라 2014년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1998년에 시작한 북미 전면대결전이 99년에 끝난 게 아니라 2000년까지 이어졌던 것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추리인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전면대결전을 마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북은 2014년 하반기에 군사적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10월 공세라고 하는 군사적 공세에 방어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말까지 반드시 거창한 변혁을 이룩하겠다는 그러려면 군사적 공세가 필수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2월에 지금 타오르고 있는 항쟁의 불길이 말해주는 거 아닌가 그 항쟁의 불길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는 군사적 공세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는 남코리아 상황을 추시해 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전민항쟁마저 실패한다면 마치 작년에 총선과 대선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북이 북미, 반미 전면대결전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남측에서의 전민항쟁마저 실패한다면 북이 취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겠는가 오직 하나의 길, 통일대전, 반미대전을 결행하는 것 그것밖에 남지 않지 않겠는가 더구나 그간 내부적으로 골칫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암덩어리로까지 변질된 장성택 정파까지 숙청하면서 당과 군대와 인민들이 김정은 제1비소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더욱 튼튼하고 강철같이 일심단결하는 혼연일체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최후 결심, 최후 결행은 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치명적인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낳을 수 있는 핵참하까지 번질 수 있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남코리아 민중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퇴진시키고 즉 전쟁을 익힐 수 있는 파시어 공화 통치를 무너뜨리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절박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어제 장하나 의원, 양승조 최고위원과는 결이 다른 발언으로 민주당 의총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여야 타협이 돼서 정상화됐는데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장 의원, 양 최고위원의 발언이 철저히 개인적이었다고 믿는 여야 의원이나 보수 언론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 근혜 산성, 명박 산성이 아니고 근혜 산성을 돌파하는 방법론으로 여성 초선 의원과 남성 최고위원을 내정하고 총대 메워 선봉에 세운 거죠 바로 초선 의원 모임에 우호적인 성명이 나오거나 김기식 의원, 우상호 의원들이 나서서 지원 사격을 하는 다 준비된 듯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김한길 대표 자신이 의총에서 조직적인 행동 일치를 강조하며 대회 사과 대신 내부 경고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 가령 양승조 최고위원은 두 번이나 해명하지 않았느냐 장하나 의원은 당직 다 사임하지 않았느냐며 정리하고 일축하며 국회 정성화시키는 그래서 국회 평행을 면피하는 이건 새누리당도 부담되니까 바로 한 발 물러서서 99일 놀고 1일 벼락치기로 3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직후 두 의원 제명한 새누리당 155명 연소로 제기하는 거 이게 이제 나오니까 민주당도 더 참지 못하고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유신독재식 군사 8초씩 폭거입니다 김영삼 의원을 제명하고 유성환 의원을 구속하고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국시다 이런 상식적인 말 때문에 의원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상식적인 말이 빌미가 돼서 구속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물론 나중에 최종 무죄 판결 나오고 국회의원에 또 다시 당선됐습니다마는 이거는 김기식 의원이 장하나 의원을 두고 유성환 의원 사건이 연상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장하나라는 이름을 누가 알았나요 확실히 떴죠 정봉주가 뭐라 했습니까 정치인은 자기 부고 외에는 언론에 어떤 기사가 나와도 좋은 거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으면 명태도 흔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태 부고 명태 할 때 그 명태 그게 이제 남측 국회의원들인데 장하나 의원 이번에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에요 근혜선성을 넘어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깨는데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미 제명안을 내놓았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저쪽에서 사과하면 사과를 검토해 보겠다고 대신 사과는 건당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밑에 사진도 3개 올려놨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했던 연극이라든지 탄핵하려고 했던 모습들이라든지 그러면서 본인의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대응들이에요 이미 그 제명안을 내놓았고 안 내올 수 없죠 그게 박근혜 스타일이고 박근혜 친의정당 새누리당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지우고 장회로 나가는 것만 남았다 지금 불타오르는 촛불을 횃불로 들불로 만드는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머리 좋게 세련되게 박근혜 새누리당과 싸웠습니까 일이 되려면 로마 교양청 산하 인터넷 언론까지 나서고 보호수적인 주교 산하 정의평화위원회까지 정권 대전을 요구하고 바이든 미 부통령까지 와가지고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지 말라고 It's n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 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미국 반대편을 중국으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미국이 파시오 공안 통치라든지 반북 대결 정책으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그에 순응하라 남의 수구 세력들은 절대 그럴 수 없으니 그들 이해만을 대변하다가는 작살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과 넥타이를 바꿔 메고 그 햇볕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 사람이죠 바이든은 그리고 이 베팅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외교 속상에서 과거 부시가 디스맨 수준으로 그게 이제 기자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이제 미사일과 관련된 걸 합의하니까 모욕으로 이제 깐 거죠 기자들 앞에서 당연히 프레지던트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디스맨 직역하면 이자는 이놈은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 뭐 기자들 다 뒤집어지죠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아마 망감이 교차했을 텐데 북에 가서는 열렬히 환영받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고 미국에 가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대통령이 이런 최대의 모욕을 받는 당연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그 노무현 연결식장에서 그 부인 손을 잡고 오열하던 모습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한생에 대해서 또 이른바 용미라는 이름하에 반미에 당당히 나서지 못했던 그래서 수구세력을 제압하지도 못했고 국가본법도 손대지 못했던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안타깝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회환에 찬 생각과 감정이 북받치는 오열로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파시오 공안 통치가 미국 뜻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바이든이 그러니까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북의 반응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은 없는지 순회의당 가능성 등을 완전히 접었다고 보시는지요 일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냐 1%냐 0.1%냐 0.001%냐 그게 정치죠 살아있는 생물체다 김대중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제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변한다 석가몬이도 재행무상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스스로 반성하고 반북 대결 정책 거치겠다 그러면서 당장 북을 방문하는 방북이라도 한다면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러나 박근혜 김기춘 남재준 박근혜 남재준 김기춘의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체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에요 그걸 올해 내내 보여줬거든요 최근에 지난 의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검찰총장 임명할 때 발언한 내용들 봐요 철저하게 유신 독재시키고 파쇼 공안 통치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굳건한 다짐이죠 그러니까 전반 정세를 읽고 있는 이런 발상의 교황을 직접 만나서 퇴위시킨 경력이 있는 바이든이 나서가지고 박근혜를 만나서 한마디 한 겁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미국 상전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현명하게 읽어낸다면 0.1%가 1%로 나아가 10%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정보원 대선 부정 정보원 게이트 12.19 부정 선거와 관련해서도 진작부터 사과하고 피로한 문책을 하고 이명박 구속시키고 남재준이라든지 김기춘 이런 사람 등용하지 않고 그랬으면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가래로 막는 게 아니라 절대 못 막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면 박근혜 정권, 새누리 정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미국의 식민 통치 체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무슨 선심을 쓰고 갑자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익 근본적인 이익인 미국의 식민 통치 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 정권을 고치는 것이 호미로 막는 것이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당한 개혁적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미국은 또다시 뭔가 수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러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 정권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정말 강력한 전민항쟁이 벌어져서 순식간에 민주개혁 세력이 아니라 진보 민주 세력 수준으로 또는 잘못해가지고 통일전쟁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완전히 팔이 깨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적당한 개혁인물로의 교체를 심각히 고민하는 거죠 익락 총리가 국회 해산 조기 총선 발표하는 거 1987년 6월 29일 날 노태우가 직선제 개혁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 다 그런 맥락인 거거든요 전민항쟁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팔팔 끌어가지고 주전자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구멍을 뚫어서 김을 세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운을 띄고 간 겁니다 남코리아 정세의 항쟁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투쟁이자 평화통일 투쟁이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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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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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